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첨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매수가 종목명 기준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로 좋진 않죠. 코스피랑 코스탕 양시장 모두 좀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해외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죠. 다우전스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으나 작년이죠. 12월에 비해서는 사실은 크게 조금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사실 상해 종합이라든가 항생, 중국 쪽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어딜 따라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단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이 조정은 깊게 이어지거나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그런 조정일 가능성보다는 적당히 내려가다가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천, 깊음에 2,5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깊지 않다면 2,500에서부터 2,530포인트 이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요즘은 지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급등 나오거나 상한가 들어가거나 슈팅 나왔던 기업들 보면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해서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움직임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내 종목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테마들도 분명히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격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도 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AI와 로봇 테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AI와 로봇 테마는 좋다, 좋다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충분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지 않았나. CES 2024를 통해서 그런 테마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내년부터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올 초반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는 시장이 좋을 거다, 상반기가 좋을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원인 중에서 하나가 그 좋다고 하는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점이 뭐냐라고 하면 반도체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반도체 회복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업종이라든가 AI 반도체에 엮여있는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놓거나 또는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테마들 말고도 여러 가지 정책 테마라든지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드론 테마라든지 상당히 많은 테마와 관련주들이 지금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올라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려와 있는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를 해놓는 것이 유리한 거 아닌가를 잘 파악을 해서 유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추가 매수 해놓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불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추가 매수 하느니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 지금은 넉넉히 그냥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지금은 기회고 뭐고 다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기다리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니까 혼자 전략 짜는 게 힘들다 하신다면은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전화 상담을 받고 저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해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실라요. 호텔실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0% 20%고 7만 5천원 7만 5천원이요. 네.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요. 네. 일단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돈을 못 벌 거라고 사람들 좀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020년 딱 코로나 터지자마자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져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건데 사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다면 영업이익이 빠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땐 영업이익이 한 반투박 정도 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빌빌거리거나 내려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망할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쪽들이 아예 나쁠 수는 없어요. 지금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돈을 모아가지고 모텔을 가느니 호텔 가자 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문화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들은 단순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여행을 좀 안 가고 관광을 좀 안 가고 호텔도 좀 안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우화향으로 쭉쭉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파동에 의해가지고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렇게까지 높게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매수가가 7만 5천 원이면 이미 약간 어정쩡한 매수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만 5천 원이 오면 저기서 다 팔지 말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니 지금 한 10%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본전쯤 왔을 때 이거를 다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걸 추가 매수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6만 원 편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얘기는 안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제가 제 돈도 아닌데 뭐 이야기해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도 되지만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영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하이닉스고요. 네. 14만 원의 10%입니다. 14만 원의 1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한 달쯤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를 사상 최고가에서 하신 거거든요. 네. 네, 2000년대 초반에 닷컴버블 때 한때 급등 나왔던 때 이후로는 지금 이거는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근 20몇 년 동안에 가장 비싼 가격에 사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냥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가스를 먹는다고 했을 때 돈가스를 한 20만 원에 드시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돈가스를 20만 원에 먹으면 어때요? 그걸 굳이 그렇게 20만 원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식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말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고 사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원리고 단순한 내용인데 매일같이 이렇게 비싸게 사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건 너무 비싸게 샀어요. SK하이닉스가 나쁜 기업 아니죠.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지만 흑자로 조금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자 넣는 기업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좋아요.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회복 됐냐? 라는 거죠. 아직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적자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흑자로 돌아서서 과거에 2021년에 벌었던 돈이 12조거든요. 그러니까 12조를 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12조나 벌어서요. 영업이익이 12조나 벌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8조가량을 영업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고 있단 말이죠. 영업 손실을 8조를 내고 있는데 똑같은 가격까지 올라왔으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비싼 가격이 아닌가요?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돈을 못 버는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방송에서든 TV에서든 자꾸 좋다 좋다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서로 서로 SK하이닉스가 더 간다 더 간다는 저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문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바뀌던지 세상이 좀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상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광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와가지고 서로 사자.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비싸도 그냥 사자.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냥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단순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에서는 테마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형주도 테마 장세고 작전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력이라는 것은 차트를 보면서 캔들을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내가 단기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런 고가 매매라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고가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팍 튀어오르기도 하면서 팍 튀어 내려가기도 하고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치를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냉정하게 좀 나쁜 말을 한다면 머리에 좀 딴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뇌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왜 가치를 여기서 논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SK하이닉스는 기대감 분명히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전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믿지 마시고 차트만 보세요.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3만 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13만 3천 원대가 무너진다면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저점이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이건 장기 투자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TV로 어떻게 트시고 어떤 방송을 보시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 SK하이닉스에 가지고 전망이 어떻다.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업황이 회복되니까 앞으로 성장이 있을 거다.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이건 지금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쯤 반등 나온 건 내도록 할까요? 네. 13만 3천 원대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등 나오면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거 15만 원 뚫으면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세 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예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따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면 빨리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LNF요. LNF요? LNF요? 매수가가 비중이요? 비중은 10%고요. 네. 29만 3천 원이요. LNF요? 네. LNF인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29만 3천 원이요. 29만 3천 원이요? 오래됐어요. 네. 비중이 얼마라고요? 10% 10%요. 29만 3천 원의 비중이 10%면 고점에 물리셨네요. 그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잘 부탁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죠? 이게 전문가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해봤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잘못 저질러지고 이렇게 엉망이 된 계좌를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탈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항상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서는 좋은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당하시고 책임을 지시면 돼요. 손실날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한테 막 기대시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한테 기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무슨 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여기서는 손실 날 수 있겠다라는 걸 각오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각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조금 더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매수하면 될까? 생각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주식 잘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잘해서 이렇게 잘못된 종목이 물렸을까요? 잘 못해서 이렇게 물렸을까요? 잘 못해서 지금은 실력이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건가요? 사실 그때랑 큰 차이가 없을까요?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너무 못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나아진 수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자님 머릿속에 뭔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 면수를 할까? 팔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팔까? 조금 내려가면 사볼까? 지금 추가 면수 해볼까?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온갖 판단들이 나오겠지만 그 판단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잘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안 할 거고 혼자 알아서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왜 자꾸 판단을 하고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까? 추가 면수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여기서 추가 면수 해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스위칭남 생각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이런 자리에서 추가 면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면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추가 면수 하는 사람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자리에서 추가 면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라고요. 추가 면수라는 생각은 제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추가 면수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그래도 들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확신 드세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즘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여기서 딱 사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왜 추가 면수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면수 자리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배우셔야지 자꾸 이 차트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서 추가 면수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왜 하냐라는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LNF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2차전지 쪽을 막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실적 좋아진 것도 맞는데요. 2차전지 요즘에 지금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안 좋죠. 맞아요. 지금 여기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2차전지가 한때 부응을 했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때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응을 했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주식 안친 지 얼마 되셨죠? 한 5년 됐어요. 5년 전에 지금 5G 관련주 이렇게 막 부응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한광통신이니, 에이스테크니 여러 가지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저 당시에 5G가 좋다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 정말 많이 샀는데 반등 기다리고 지금 5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모든 세상에는 모든 시기에는 좋다 좋다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기에 2차전지였던 것뿐인 거고 한때 제약바이오, 5년 전에 제약바이오 날아갔던 거 기억나세요? 막 신라젠 같은 거? 네네. 그때 신라젠 그때 좋다 좋다고 할 때 저기 14만 원을 사가지고 지금 완전히 반에 반토막도 아니고 90% 이상 박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 당시에는 좋다 좋다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라젠 진짜 좋은 것 같았고 좋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좋다 좋다 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CS 윈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생각 한번 해보면요. 한때 좋다고 했던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신대생 에너지 막 올라와가지고 이럴 때 풍력발전 에너지니 좋다 좋다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물려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라는 것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에 물려계시는 분들 2차전지를 자꾸 사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지금 이제 끝났어요. 제가 2차전지가 저기 한번 2023년 중순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거 국민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개미 무덤이 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제발 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 고문을 계속합니다. 올라올 듯 올라올 듯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차트가 보통 이런 자리들이 정말 재수가 좋으면 본전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운이 안 좋으면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내려가서 5만 원 2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추가 면수를 왜 합니까? 반등 나올 때 잘 나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조금 반등 나오면 네 반등 나오면 빠져 나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번 반등에서 솔직히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손실날 각오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손실날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22만 원대에 가깝게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25만 원대까지 다 정리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만약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얘도 한 2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다른 종목 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 불가능하고요. 다른 종목이 좀 같이 올라와준다면 25만 원 이상까지 노려봐도 괜찮지만 저는 22만 원대부터는 정리하시는 게 딱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 변수는 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아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케미칼 SK케미칼이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매수과는 6만 6천 5백 원에 15% 오늘 가습기 뉴스 나오고 나서 떨어지네요. 네 뭐 가습기 뉴스랑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가습기니 머니 이런 거는요. 별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선반영도 돼 있는 거고 주식은 뉴스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거 지금 시청자님 들고 있다 보니까 SK케미칼이 오늘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 뉴스 검색해보니까 아 가습기 뉴스 나왔네. 가습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지금 이 과거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좀 싸다 싶어 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이유 내려갈 때 이유 전부 다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모르죠. 네 그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들고 있고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이 뉴스 때문인갑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 올라갔었을 때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 흐름 속에서 얘는 지금 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5만 7천 원에서부터 위쪽으로 봤을 때는 7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7만 원까지 가니까 그냥 지가 뭐 가습기니 뭐니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7만 원 때 그 이상은 올라가는 거죠. 모르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는 또 올라가면 뚫고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고 지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고점이라는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 안 봐도 됩니다. SK케미칼 몰라도 됩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SK케미칼 이름도 몰라도 돼요. 무슨 정보 샀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6만 6천 5억 원 샀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5만 7천 원부터 7만 원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5만 7천 원부터 7만 원까지 지금 최근에 움직여지고 있는 과정에서 6만 6천 5백 원은 어때요?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5만 7천 원부터 7만 원까지 움직이는데 얘는 올라가면 3천 5백 원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면 거의 만 원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벌기 좋은 자리일까요? 돈 벌기 좀 안 좋은 자리일까요? 좀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SK케미칼이 재무가 어떻고 가습기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가 아니라 내려가면 올라가는 기업이네. 어디서? 5만 7천 원에서. 올라가면 떨어지는 기업이네. 7만 원에서. 과감하게 털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진짜로 발전이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털었어야 되는데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과감하게 털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저도 7만 원에서 떨어지는 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7만 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만약 월요일에 상담을 했다면 제가 여기서 떨어진다는 생각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올 때 목표가를 정하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정하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나면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 났으니까 만족하고 팔았다면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날이 됐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더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이 종목은 5만 7천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시는 게 좋고요. 7만 원까지 올라가면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7만 원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SK케미칼은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별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경기 침체기에 SK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조언까지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지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인타비스 1,250원에 16%요. 3만... 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네. 네, 궁금하지 마세요. 그거 궁금해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청자님 기억하시면 돼요. 올라오면 팔면 되고 내려가면 손절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주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럼 인탑스가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일까만 생각하면 돼요. 내 본전까지 오는지는 모르겠고 올라는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나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까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우리가 기다려서 뭐합니까? 가능성이 있어야지 기다리는 건데 이 기업은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있고 가전제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CES 2024에서 AI 관련 이야기, 가전제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고는 있는데 주가가 안 간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휴대폰이라든가 5G 이런 쪽으로도 엮여있어가지고 실적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실적이 조금 줄어들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보니까 얘는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3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 있는 기업이니까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2만 5천 원 자리라든가 2만 6천 원 자리가 좀 무너지면은 비중 줄이셔야 돼요. 원래. 이 자리는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기서 줄이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더 크게 손실을 내고 손절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최고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3천 원대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2만 3천 원대에서 저점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한다, 비중 줄인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2만 3천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무너지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저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서 올라오면은 저는 3만 5천 원대가 가깝게 매도하시고 밑으로 빠지게 내려간다면 2만 3천 원에서는 약간 손절할 각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포항과 제가 천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베니키아 호텔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가죠. 천안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후 2시에 천안 축구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트라고 하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자리가 사실 수익 내는 거라든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들을 그냥 팔아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죠.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반도체 관련 테마가 엮이면서 반도체 관련 어떤 사업의 기대감, 성장의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면 단순 테마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순 테마로 움직이기도 전에 앞서서 보게 되면 이 기업은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500원에서부터 약 한 4,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3,900원에 들고 있으면 불리하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내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팔고 있는 것뿐인 거죠. 왜? 더 갈 것 같거든요. 늘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서 늘 본전 찾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빠르게 위쪽에 올라오면 팔아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슈팅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1월 9일에 올라왔을 때 사실은 빨리 수익을 챙기고 빨리 팔아내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만약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팔아내는 게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3,800원대 이하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3,800원을 장기로 가져가시든 단기로 가져가시든 일단은 팔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고 내려온다면 내려온 대로 다시 사고 올라간다면 올라와서 지지 반등 보고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접근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가 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위쪽에서 4,500원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신고가 영역 막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해서 3,800원 이하로 빠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쪽으로 슈팅 나오면 4,200원대부터 4,700원 사이 언저리쯤에서는 편안하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7,600원인데요. 7,657원에 5% 정도 비중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업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이거 뭐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치과 쪽에다 납품하는 그런 엑스레이 영상 그런 장비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 왜 치과 가면 이 악 물고 앞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엑스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만드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치과, 치위생이라든가 이런 쪽들은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에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올라갈 만한 테마인가라고 했을 땐 지금 요즘 상황에 좀 안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의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AI 이런 쪽이라든가 의료 진단기기 뭐 이런 치료기기 이런 쪽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여기서 매수가가 7,600원인데다가 비중이 5%밖에 안 되면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를 비중을 서서히 내려갈수록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한다기보다는 사실 주식시장에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주식 관련 서적을 조금 읽어보신다면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정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명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의 대가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돈을 잘 벌고 돈이 영업이익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면 그게 저평가고 그걸 사서 기다리기만 하면 돈 번다라고 이야기에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적혀 있는 걸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지고 가면 수익 내는 건 그닥 어렵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래쪽에 여기 와 있을 때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6천 원까지 떨어지면 더 저평가가 되는 거고 만약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더더더 저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비중을 무겁게 하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비중이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6,9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한 5% 정도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10% 때까지 비중을 맞춰 놓으시고 만약에 6천 원이라든가 5천 원 때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비중을 20% 늘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면 이런 기업들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는 신경 쓸 거 없다. 내려갈 때 내가 뭐 할지만 생각을 잘 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 솔루션입니다. 4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1% 정도를 이렇게 비중이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3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나요? 2만 7천 원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럼 얘는 2만 7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닥 중에 하나가 쌍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 바닥을 찍고 나면 올라갔다가도 바닥을 다시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끝이 아니라 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지가 올라갈 거면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우리가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2만 7천 원인 거고 안 되면 3만 원인 거고 그거 안 되면 3만 3천 원인 건데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잘 참는 만큼 저점에서 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급한 만큼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하면 지고 내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조급하거나 이미 들떠 있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난 지금 4만 4천 원에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게 된다면 난 이 종목 절대 탈출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얘가 떨어지다가 이 저점 2만 7천 원 자리를 무너진다면 무너뜨리고 2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여기가 지금 파동이 되게 간단한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솔루션은 여기 저점 깰 때 손들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얘는 1만 5천 원대까지 또 내려가거나 1만 한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서 이제 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지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팔아야 됐던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4만 원대부터 사실은 매도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매 분기마다 영업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하나 솔루션이라는 이 기업도요. 사실 저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케미칼, 화학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조금 안 좋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조금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아주 큰 반등이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3만 원 정도 자리쯤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부터 먼저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자리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냅둬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 흐름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바로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되고 경기 침체도 막 두드려 맞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가시밭길인 종목을 왜 가져갑니까?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겠죠.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거 고민할 바에는 빨리 4만 2천 원까지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다른 종목에 에너지를 쓰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합니다. 아이센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이센스를 2만 9천 원에 17%를 정도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잡으신 건지 물려있다가 올라온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들고 가는 건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보통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은요. 이런 모양이죠. 알파벳 N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알파벳 N자 반등에서 매수 포인트는 이 아래 지점이 됩니다. 이 아래 지점으로 이렇게 굴곡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빨간 선인 이 매수가가에 들어가게 되면 N자 반등이 이미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를 봐야 되는데 이건 신고가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가려면 아이센스가 과거에 2023년에 급등이 나왔던 저 시기보다도 사실 더 좋은 호재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저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때보다 좋아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 자리가 영 이상합니다.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자리고요. 근본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매매의 어떤 기준이 없는 자리, 기본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왜 단타로 들어갔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조금 봤을 때 뭐 물려있다 하더라도 저기서 왜 사셨지? 그리고 떨어질 때 왜 손절 안 했지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들고 계시는 게 만약에 22,000원대라고 했다면 정말 잘 샀네요라고 이야기해드렸을 테지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데 무림 PMP 산재가 엄청 오래됐는데 네, 얼마에 매수가가 얼마죠? 3,500원에 네 근데 그게 왜 안 움직이십니까? 비중이 얼마가 되시죠? 50%에 아, 50%요? 산재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산재에 한 6개월 안 됐죠? 산재는 예, 거래는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오랬다 하시길래 한 5는 10년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올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급하다. 돈을 너무 쉽게 빨리 벌려고 하시는 것 같다. 주식시장에서 1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왜 한 달 기다리고도 힘들고 한 달 기다리고도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을 할까? 너무 방송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매체들과 여러 컨텐츠들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수익 자랑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빨리 난다. 수익 빨리 낼 수 있다. 여러분들 빨리 벌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사람들 조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점잖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업들도 자꾸 아우 야 이건 한 달 기다렸는데 수익 안 나는 것 같다. 빨리 옮겨 타야지 했더만 개가 갑자기 급등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게 좀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저는 시청자님도 엄청 오래됐다고 하시길래 저는 솔직히 한 5년 됐는 줄 알았어요. 5년에서 한 10년 되셨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림 PNP라고 하는 이 기업은 펄프, 제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에 제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판지 관련주들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지금 실적이 좀 나오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걸 막 들여다보진 않았기 때문에 왜 적자가 나는지까지 설명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걸 들여다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보면 제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펄프 관련주들 뭐 이런 종이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떨까라고 한다면 요즘 막 이제 친환경 친환경 이야기하면서 뭐 자꾸 종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약간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즘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종이 사용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얘들이 이제 한때 코로나 때 막 급등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가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비싼 가격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3,500원을 샀는데 3,100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움직였던 역사를 본다면 2008년 이후로는요. 한 3,000원대까지 올라가면 6,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 가격은 3,000원에서 6,000원까지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라는 겁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 마트에 장보러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삼겹살 가격이 좀 비쌀 때도 있고 좀 쌀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겹살이라는 물건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 유통 가격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돼지가 부족하다든지 돼지가 넘쳐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 삼겹살은 맛은 똑같고 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면 100g당 가격이 1,000원인 시절도 있을 거고 100g당 가격이 2,5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는 시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사 먹어야 싸게 먹는 거죠? 뭐 한 1,000원 때쯤 사 먹으면 되는데 1,500원도 싼 거잖아요. 그렇죠? 1,200원도 싼 거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이 물인 PMP라는 기업은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3,000원이나 3,500원이나 싼 건 매한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좋은 가격일까요? 나쁜 가격일까요? 좋은 가격일까요? 그거 누구예요? 저... 엄청 오래 했다면서요. 난 6개월 된 게 엄청 오래 했는지 몰랐네. 엄청 오래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고 다른 데서 이런 거 사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좋다 하니까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투자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만 가시면 되는 기업이고 갖고 가면서 그냥 올라올 때까지 편안하게 TV도 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마실도 나가시고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거 없는데 좋은 기업 잘 잡아놓고 좋은 기업과 싼 기업 잘 잡아놓고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받아 보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된답니다. 역배월은 사면 안 된답니다. 기업이 안 좋던데 이거 딴 거 바꿔라는데요. 안 좋다는데요. 이러니까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랑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뺏기는 거예요. 잘 사놓고도. 그냥 들고 가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비중이에요. 비중이 좀 많은 것뿐인 건데 저는 이거 한 번 이렇게 밑에서 3천 원대 지지가 되다 보면 3천 5백 원대까지 한 번 다시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러면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입시다.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기에는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다시 떨어진다면 비중을 줄이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비중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한 2,700, 800원이면 더 사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중을 줄였을 때요. 지금 아닙니다. 이 50% 비중에서 더 늘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본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음 내려왔을 때 비중을 늘리시고 가져가면 된다. 이건 가져가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죽으셔도 되는 기업입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세요.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2차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은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때 흥했던 기업을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한때 흥해요. 지금까지 주식 역사 딱 보면요. 매년 그 해마다 주인공이라는 게 있어요. 주도주 같은 거죠. 주인공 종목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약바이오고, 어떨 때는 AI고, 어떨 때는 반도체고, 어떨 때는 2차전지고, 어떨 때는 로봇이고, 어떨 때는 신재생에너지고, 어떨 때는 석유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한때 그 주도주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주도주들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요. 전부 다 폭락이고, 전부 다 바닥에 끼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만 흥했을 뿐인 거지, 그때 그 당시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셨던 분들이 전부 다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좋다는 종목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도 2차전지 말고 다른 기업들도 좋다고 올라올 겁니다. 아마 지금 벌써 꿈틀되는 게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들 점점 꿈틀대면서 올라가서 또 많은 사람들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 유혹시키고, 또 많은 사람 비싸게 사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또 물리게 만들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런 종목이 될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종목에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만등 나오면 손실날 각오하고 그냥 잘라내시는 게 맞고요. 2차전지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인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아직까지 저점을 잘 버텨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라서 얘가 살아난다면은 역시나 성우아이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같이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2,000원이 아니더라도 11,000원부터는 매도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이제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8,000원 무너지면 전 6,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되고 올라가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11,000원부터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실적이 좋아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아무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비싸게 거품이 생겼던 걸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업의 가치는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타나마이크론 2만 9천원에 20%인데요. 2만 9천원에 20%요? 네. 이렇게 고점에 왜 사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 계속 행보하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리예요, 이게. 일단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사실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가 조금 안 좋아요. 일단 저점이 이렇게 봤을 때 추세도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고 고점도 지금 약해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하나 마이크론이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고 한 번 이제 2021년 자리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비싸도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자리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실적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사실 하고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반도체 재료라든가 반도체 장비,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엮여 있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좋다 좋다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 이야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지금 3만 2천 원까지 이상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단기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보통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자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보통은 아래쪽으로 2만 원대라든가 1만 5천 원대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3만 2천 원인데 내려가면 2만 원이니까 결국 내려갈 때 9천 원 손해고 올라갈 때 2천 원 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뭐 한다고 여기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손절을 네 맞습니다. 손절하는 게 맞고요. 지금 손절 자리는 그냥 지금 이야기 들었다 해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 어떤 지점이 무너지면 난 반드시 나가겠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원래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차트를 보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2만 6천 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2만 6천 원, 5백 원이라든가 2만 6천 원이 밀리면 손절하시는 게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기가 아니라 난 좀 더 아래쪽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만 4천 원대 손절해야 되는데 2만 4천 원에 손절하시려고 한다면 손실률이 한 17%, 18% 나가는 자리라서 저기는 손절하기가 좀 버거울 겁니다.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2만 6천 5백 원이 무너질 때 손절한다면 그래도 손실률이 한 10%대 정도라서 저는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손절 각오는 하셔야 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손절 안 하실 거면 2만 원까지 또는 18,000 원까지 물릴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손절이 낫다. 그리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고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또다시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중복 팔고 바닥 있는 중복 팔고 지금 자꾸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자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요. 제발 고점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고점에서 하시면요. 정말 크게 아주 오랫동안 정말 심하게 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